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17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235개의 침수 취약가구를 공무원이 1대1로 관리하고 134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풍수해와 폭염과 같은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군은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종합대책을 수방대책, 폭염대책, 구민복원,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풍수에 대비 수방대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폭염대책으로는 폭염상황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소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철저한 보건관리 위생을 위해 식중독에 취약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재난위험시설물과 취약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보건관리 위생을 위해 식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생을 위해 식중점검 수업으로 мик이기고 식중점검 수업으로 감정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보건관리 공부 writ관리 위생을 위해